와 하늘 맑은 것 봐 에이 아라와산 출발합니다 후 사라 도갈게요 날씨 좋고 진짜 비선대로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요 뷰를 보며 아팅 대피소 도착 내 귀에서 찌네 그러게 그게 더 맛있어 보인다 바꾸어 공룡 영상 포기하고 오오오 히운가 대피소로 히운가 대피소로 히운가 대피소로 도착 간식 타이밍 음 맛있다 뒤집어서 연유구린빵 음 의음 조 맛잉 으읍 와 튀지겠다 와 날씨 미쳤다 아.. 진짜.. 아.. 600m 남았다.. 저기가 대천공이래요.. 또 왜 모야 할까.. 국물을 다 넣어 넣어..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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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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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화산하겠습니다 와 하늘 맑은 것 봐 어마어마하게 예쁩니다 물이 넣고 핸들어 거기서 누군가가 먹었다 얼어 죽어 배고파 아 다 왔다 내가 대청봉 이렇게 찍나봐라 대청봉 이제 안가야죠 이제 대청봉 이제 안가야죠 아 아 죽겠다 죽겠어요 대청봉 절대 안가 맑은거 봤어 목조 다 했어 손톱을 같이 잘라먹었다고? 손톱을 잘랐다고? 어떻게 해? 진짜 괜찮아? 다쳤어? 되나? 이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한정판 맥주 캔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캔치 먹어야 맛있지 근데 뭐 어차피 다 쓰면 따로 먹으라는거 감사합니다 내한테 구매라 아니야 엄청 맛있어 한정판 맥주 한정판 맥주 한정판 맥주 한정판 맥주 여기가 맛있다요 여기가 맛있다요 여기가 맛있다요 강남으로 넘어왔어요 베이커리 뜸 바다 강남으로 넘어왔어요 한정판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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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 스팽 김치 볶음밥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후식으로는 오지밥을 먹을건데 얘네는 48시간 동안 상온에 있었던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괜찮은지 한번 먹어볼게요 이만큼 먹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후아후아 쫀득빵 멀쩡해 보이는데 멀쩡한 것 같아 맛있다 맛있당 배탈라면 응가하고 좋지 뭐 너무 맛있는데요 멀쩡한데? 일단 이번주 일요일날 20kg 뛸사람 있는지 한번 물어봐봐 내가 그거를 맞춰 뛰면 되지 너하고 그래도 내가 지금 10kg 15.20kg을 짜기로 가는 이유가 너가 맛있당 얘는 초량홍당의 삿밭달 오우 진짜 맛있겠다 엄청 쫀득해요 초량홍당 췀득빵 생각보다 덜 달다 후아후아가 더 달다 모찌빵 48시간 상훈에 있어도 괜찮다